네, 이 시간에는 시저링, 스탠실, Depth 테스트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제가 좀 실습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기능들의 조합들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웹으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애니메이션 버튼 만들었었죠. 그걸 토글 애니메이션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돕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그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Depth 테스트를 켜면 되죠. 이걸 Depth 테스트를 여기를 클릭하면 Depth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보시면 네, Depth 테스트가 완벽하게 돼서 큐브가 큐브 쉐입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epth 테스트를 안하고 컬링을 해도 Depth 테스트를 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제만 그럴 수 있냐면 네, 그리고자 하는 쉐입이 완전한 볼록 다각형, 그러니까 오목하게 파여진 부분이 없는 다각형일 경우에는 컬링만 함으로써도 Depth 테스트에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컬링에 대해서 프론트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하면 컬링을 프론트를 하면 네, 이렇게 박스 내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렌더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로 Depth 테스트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백앤 프론트를 하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네, 백이 디펄트 값이고요. 컬링을 일단 꺼 보겠습니다. 다른 기능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컬링을 꺼 보도록 하고요. 어, 먼저 이걸 만드는 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HTML 보시면 제가 인풋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풋 디바이스로 라디오 버튼으로 드로잉 모드들을 이렇게 설정하게 해 놨죠. 그럼 한 번씩 볼까요?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 누르면 어, 토글 애니메이션, FN 토글 애니메이션의 함수가 불리워지고요. 그리고 토글이 되고요. 그 다음에 FN 스피드 스케일 1.1, 0.9 해 가지고 똑같은 함수인데 한번 볼까요? 토글 애니메이션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돼 있죠. 애니메이션 플래그라고 하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하나 써 놓고 토글이 될 때마다 이 를 익스크루시브에 해 가지고 토글이 되죠. 그러면서 콘솔에다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됐다, 플래그 값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콘솔에다 프린팅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일을 봤더니 스피드 로테이트 라고 하는 것에다가 곱하기 A를 하죠. 근데 제가 여기 이쪽 코드를 보면 여기서는 0.9를 곱했고 여기서는 1.2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10% 빠르게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90%로 낮추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계속 곱해지면서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드로우 모드에 놓고 라디오 버튼으로 이렇게 0,1,2,3,4,5,6 을 만들었어요. 그걸 봤더니 제가 이렇게 FN 드로우 모드라고 하는 걸 펑션을 짜 가지고 넣어봤더니 그럼 드로우 모드를 트라이앵글즈, 라인즈, 포인트 이걸 다 해 가지고 이 품으로 짜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콘솔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gl.triangles 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4래요. 그럼 트라이앵글 스트립은요. 네 5래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인엄 값으로 이미 정해져서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그냥 파라메타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트라이앵글즈는 4니까 그냥 4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다 제가 체크를 해 놨죠. 왜 체크를 해 놨냐면 디폴트 값이 트라이앵글즈예요. 디폴트 값이 트라이앵글즈잖아요. 우리가 트라이앵글즈로 그리기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놓고 디폴트 값으로 네 드로우 모드를 4로 해 놨어요. 그러면 드로우 모드는 어떻게 바뀌느냐. 네 어떻게 바뀌냐면 드로우 모드에 가보면 드로우 모드 글로벌 비율을 디폴트로 제가 4로 해 놓고 체크를 했다고 그랬죠. 4로 해 놓고 드로우 모드 A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드로우 모드가 A로 바뀌니까 드로우잉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렌더 씬에 있겠죠. 렌더 씬에서 드로우잉 할 때 드로우 모드 가지고 렌더링 해요. 그럼 여기에 gl.트라이앵글즈 이게 자동으로 쭉 들어가겠죠. 그렇죠. 너무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드로우 모드를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인트로 그려라. 그럼 포인트로 그리구요. 라인즈로 그려라. 그럼 라인즈로 그리구요. 라인 스트립으로 그려라. 그러면 라인 스트립으로 그립니다. 라인 루프로 그려라. 그럼 라인 루프로 그리구요. 라인 루프하고 라인 스트립은 한 줄이 바뀌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한 줄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게 시작한 점으로 돌아가는 선이 생기니까 트라이앵글즈 이렇게 하면 트라이앵글즈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트라이앵글 스트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네. 되게 이상한 그림이 나왔네요. 트라이앵글 팬 하면. 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트라이앵글 팬으로 제대로 만들려고 그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큐브를 그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트라이앵글즈로 큐브를 그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트라이앵글 팬으로 하면 당연히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트라이앵글 스트립도 마찬가지구요. 트라이앵글즈가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트라이앵글 스트립을 껐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스트립을. 트라이앵글 스트립을. 그러니까 안 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구멍이 뚫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시저 테스트, 데뷔스 테스트, 컬페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했더니. 이걸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여기 버튼으로 보면. 컬 테스트가 있잖아요. 컬 페이스를 해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하려면 gl.enable 가로열고 gl.curface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만들냐면 fn-toggle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function-toggle 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toggle 해 놓고 gl.if 이게 enabled 이 모드가 enabled 되어 있니 그러면 disable 시켜라 아니면 enable 시켜라 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enable 되어 있으면 disable 될 것이고 disable 되어 있으면 enable 되겠죠. 그럼 모드는 뭐냐 지금 제가 첫 번째 call face 라고 하는 것에다가 fn-toggle 에다가 2884 라고 써놨어요. 그럼 2884 가 뭔가 당연히 이걸로 콘솔 볼 수 있죠. 그럼 gl.curface 여기 있네요. 컬페이스 쳤더니 2884 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드 enable 시키는 모드가 있을 때 아 이게 2884 구나 그러면 2884를 보내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이 읽기 좋게 여기다가 그냥 gl.curface 라고 써놓으시죠.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884 대신에 여기다가 gl.curface 라고 써놓으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한번 작동하는지 볼까요. 네.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코드에서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장점이 많겠네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코드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위에 이 gl이 먼저 그 실행이 안 된 경우에는 근데 실행이 우리 코드에는 실행이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상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인덱스.htm에 여기 스크립트가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t09가 실행되면서 당연히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실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실행되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바디가 실행될 때는 당연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gl.하고 이게 작동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코드를 만드실 때 이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숫자를 그냥 써놓는 게 더 편합니다. 2884 써놓는 것이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없는 코드를 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2884로 만들어 놨습니다. 에이 의미 없네요.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2884가 gl 컬페이스다. 그리고 그 다음 거에 보면 시저 테스트는 3089로 해놨어요. 3089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Enable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저 해놓고 xyw 인풋으로 해놓은 텍스트로 네. 레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레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레이블이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레이블이 아니군요. 맞군요. 보면 여기 보시면 Value 값을 디폴트 값을 0080600으로 놨어요. 0080600은 캔바스 사이즈죠. 그죠. 캔바스 사이즈로 그대로 해놨고 여기 시저 x, 시저 y, 시저 w, 시저 됐고 여기 버튼 하나 만드는데 Set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Set 버튼을 넣어놨으니까 어떤 시저 값을 만들 때 여기 Set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et 명령이 들어가면 Fn 시저 라는 함수가 불립니다. Fn 시저 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저 텍스트에 있는 인풋에서 시저 x, 시저 y, w, h 를 가져와서 4개의 값으로 GL 시저 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돌려요. Depth test 나 뭐 이걸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Depth test Enable 시키고 싶어요. Depth test Enable 했어요. 그랬더니 Depth test가 Enable 됐어요. 좋죠. 그러고 나서 시저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게요. 시저링을 켜볼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중간 중간에다가 제가 음 여기가 이제 400에 300에 켜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컨트롤. 그 다음에 Set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흰색으로 바뀌고 여기가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여기에다만 그려요. 아하 그러니까 시저 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해갖고 시저링이 켜. 그럼 시저링 한번 꺼 볼까요. 시저 꺼. 전체를 그리구요. 켜.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켜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300에 200에다가 어 여기다가 100px 100px만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시저렉트를 사용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아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린구나.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코드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시저 지혜 시저 가지고 시저를 설정하는 순간 그리고 이네이블 이제 이네이블 그러니까 이네이블 펑션을 가지고 이네이블 하는 순간 우리가 그 다음에 랜더 씬은 계속 반복해서 무한히 그리잖아요. 이때 이때 크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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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종의 드로잉 맥력이라고 했잖아요. 크리어도 시저의 작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어를 까만색으로 크리어 해라 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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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냐면 크리어를 그 시저링 렉트 안에만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아하 그러니까 크리어를 가지고 내가 시저링을 잘 쓰면 시저링을 어디에 쓰고 크리어하고 시저링을 어디에 쓰고 크리어하고 그러면 최소한 사각형을 원하는 색깔로 그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 시저 설명은 끝났어요.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는 depth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depth는 설명이 쉽죠. 그럼 우리 시저링을 꺼볼게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켜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depth 테스트를 켰어요. depth 테스트를 끄면 어떤 페이스가 순서가 컬링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6개 삼각형을 다 그리는데 삼각형이 어느 게 앞에 있고 어느 게 뒤에 있고 가 모르게 돼요. 그런데 depth 테스트를 딱 켜게 되면 디폴트로 depth 테스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디폴트 depth 테스트가 켜지면 켜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코드가 있어요. 렌더링에서 렌더링에서 첫 단계에서 크리어를 하죠. 크리어를 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네 depth도 크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depth 크리어는 무슨 값으로 하느냐 하면 디폴트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depth 크리어 밸류가 1을 선정되어 있는데 1 값으로 돼요. 크리어 칼라 값하고 비슷하죠. 크리어 칼라 값 정하는 것처럼 depth 크리어 값은 0에서 1.0 값으로 정해요. 그래갖고 크리어합니다. 그럼 depth가 전부 1.0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pvm 매트릭스 가지고 곱한 다음에 각각의 픽셀마다 z 값을 갖게 되는데 그 z 값이 작을 때만 그려요. 작을 때만 그리냐 클 때만 그리냐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gl depth 펑크 라고 하는 걸로 정하는데 gl depth 펑크의 파라미터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never less equal less equal greater not equal greater than equal 뭐 그 다음에 always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오케이 여기서 여기 지금 이 값은 뭐냐면 크리어 값이에요. default로는 default로는 이게 뭐였냐면 1.0이었겠죠. 0.0으로 크리어하면 네 그런데 전부 0.0보다 값이 크니까 안 그려요. 그런데 이걸 조절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지점부터는 그려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 값이 0.6이었다면 0.6보다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만 그림을 그리겠네요. 그렇죠. 좀 더 좀 더 늘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먼 곳을 어떻게 0에서 1까지 값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이게 그림이 왜 점프하지 생각해보시면 컬링 페이스에서 네 네 그 클리핑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뭘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epth function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never 하면요. 아예 안 그리는 겁니다. always 무조건 그려요. 그럼 always는 뭐하고 똑같아요. 네 depth test 끈 것과 같아요. depth test 끈 것과 depth test 를 always 한 것과는 항상 아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depth test 끄면 되지 왜 depth test always 라고 해놔요. depth test always 라고 해놓으면 어찌됐든 이게 여기 depth 값이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depth test 를 끄면요. depth 버퍼의 값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그리니까 그런데 여러 개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기능으로 여러 개를 그리는 거를 하나를 박스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제가 수정하려는 건 랜더 씬이에요. 랜더 씬에서 어 간단하게 모델을 조금만 움직여서 또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그렸죠. 그죠. 그런 다음에 mat4 mat4 그 다음에 translate 를 할 거예요. 어떤 할 거냐면 이걸 하면 되죠. 네 그 모델 매트릭스를 돌릴 거예요. 그리고 translate 하는 것은 조금만 할게요. 얼마만 할 거냐면 x 방향으로 0.2 0.2 좋습니다. y 방향으로 0.2 z 방향으로 0.2 translate 할 거예요. 새로운 transformation mat4 만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니폼으로 매트릭스를 보낼 거예요. 쉐이더 한테 보냅니다. 다른 건 변한 게 없으니까 아무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다시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데 앞으로 튀어나온 무엇인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에서 그려볼게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려보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면 depth test 를 켜볼게요. depth test 를 켰더니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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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 보세요. 음 잘 그렸죠. 어 교수님 아까 컬로도 depth test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컬로 해볼게요. 컬로 했더니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컬로는 이렇게 모양이 복잡하고 컨백 컨케이브가 있는 폴리곤을 그릴 수가 없어요. depth test 를 해야만 제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죠. 와 0.2 정도 이동하니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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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렇지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네 금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lways 하면 depth test 를 끈 거랑 똑같다고 그랬고요. never 하면 안 그리는 거죠. 안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less less 가 default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구요. 그럼 less than equal은요. 아 equal이네요. equal 그러니까 equal은 그릴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떤 선에 있을 때만 그려 라고 하면 요쯤에다 놓으면 사실 그리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z 값이 equal이 될 때만 그리니깐요. 네 그리고 less than equal 하면 봐요. less than equal하고 어 교수님 less than equal하고 less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less하고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아주 진짜 몇 픽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어 뭐라고 할까 네 눈으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레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볼게요. 그레이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일로 크리에 크리어 해버렸잖아요. 아 그레이터를 쓸 때는 거꾸로 0으로 크리어야 되겠죠. 0으로 크리어 하면 나오는데 아하 선생님 이거 알아요. 뭐가 똑같았죠. 근데 컬링 페이스를 프론트 페이스 한 것처럼 에 효과해요. 내부를 보는 효과가 나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내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시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뒤를 그리는데 그렇죠. 뒤로 가는 걸 그리니까 아하 내부를 그리고 싶을 때는 방법 depth을 끄고 컬링을 depth을 끄고요. depth을 끄면 이상하게 그릴 텐데 컬링을 프론트 페이스 컬링을 하면 내부를 그리는 것처럼 그리게 되는데 물체가 이렇게 두 개 있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컬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컬링을 켜도 해결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컬링 끄고 depth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어 교수님 그럼 컬링 페이스를 프론트 페이스로 하면요. 네 이거는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앞에 부분에 페이스를 안 그리니까 이해하셨어요? 컬링을 해버리는 순간 안 그리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사라집니다. 앞에 부분 앞에 페이스 백 프론트 페이스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졌던 절반 정도의 삼각경을 그 뒷단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능은 더 좋죠. 이 상태에서 depth 테스트에서 greater라고 하면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들을 예를 들면 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부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not equal은 not equal은 always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 다음에 greater than equal은 greater하고 거의 비슷한데 몇 픽셀 차이가 날 거다. 이런 거고요. always는 네 그냥 끈 거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greater고요. 그럼 원래에 대해 돌게요. less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원래 결과가 아이고 나오게 왜 안 되죠? 1.0로 나오면 less 가 되죠. 근데 컬링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의 조합으로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걸 뭐 코딩하면서 설명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컬페이스는 백페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컬페이스를 프론트를 하고 depth를 이렇게 해갖고 그리는 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음 내부를 그리는데 내부를 그리는데 이게 정답이네요. 내부를 그리고 싶을 때 뒤에 거 앞에 거에 순서대로 맞춰서 그려라 할 땐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꺾고 켰고 꺾고 켰고 네. 백페이스 컬링을 하고 네. 백페이스 컬링을 하고 백페이스 컬링을 하고 아니면 프론트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겉에 것이 그려지고요. 프론트 페이스 컬링을 하는 순간 프론트 페이스에 있는 나를 향하고 있는 면들이 뚜껑을 열려 연 상태가 되니까 그 뚜껑만 연 상태에서 내부를 보는 거는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겠죠? 네. 이렇게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만약에 제트 파이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우리 컬링을 일단 안 할게요. 제트 파이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막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지 파이팅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두 개를 거의 같은 위치에다 만들면 됩니다. 방법 1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랜스레이트를 굉장히 가깝게 해요. 그럼 두 개의 그림이 거의 겹치겠죠. 그죠? 거의 겹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reload 할게요. toggle animation 하고 depth test를 켰어요. depth test를 안 켜면 이 현상이 안 일어나요. 어? 그런데도 거의 안 어? 이거 거의 안 일어나는데요? 두 개가 다 같은 거의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해 봅시다. 아예 0 0 0 0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박스가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냐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값이 적어서 제트 파이팅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트 파이팅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 저 이게 파이팅이 났는데 똑같은 색깔이 파이팅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나타나기 위해서 90도 로테이트를 해 볼게요. 90도 로테이트를 해 볼게요. 음 트랜스레이트 하고 로테이트를 먼저 하고 트랜스레이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90도를 3.141592 나누기 2 할게요. 그럼 2분의 파이니까 네. 90도가 되죠. 90도 로테이트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줄을 R 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켰어요. 그랬더니 나오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 제가 집 파이팅 시켜 볼게요. 그래서 집 파이팅이 안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하고 색깔이 좀 달라진 거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 좌표를 똑같이 해 볼게요. 그러면 000 트랜스레이트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트랜스레이트가 됐으니까 똑같은 위치에 큐브가 그려져야 되겠죠. 도글 애니메이션 하고요. 뎁스테스를 켜 볼게요. 네. 이게 지금 집 파이팅이에요. 그렇죠? 집 파이팅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럼 집 파이팅이 일어났는데 집 파이팅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끌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새롭게 그려진 두 번째 그려질 때 집 파이팅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네이블 해가지고 네. 폴리곤옵셋필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폴리곤옵셋필 컨트롤C 에 해서요. 네. 코드에 두 번째 그릴 때 두 번째 드로잉하기 전에 폴리곤옵셋필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폴리곤옵셋을 어떻게 정하냐면 GL 폴리곤옵셋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어 저도 이걸 정확히 팩터하고 유니트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2.0 2.0 한번 이거 그냥 경험치로 그냥 하더라고요. 2.0 2.0 하고요. 라이팅 하고요. 그 다음에 GL.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nable 도 GL. Enable 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GL. 폴리곤옵셋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엔 당연히 DJ입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게 잘못되면 누적이 그러니까 계속 폴리곤옵셋을 해서 그리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걸 그릴 때는 DJ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거 그릴 때는 아니 첫 번째 다시 돌아갈 때는 DJ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줄을 R 그러면 그리고 토글 애니메이션 하고 그리고요. DepthStats를 안 켜면 Z파이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Z파이팅을 시켜봤는데 네. 없어졌어요. 네. 제가 그거 기능을 프로그램을 짜서 넣었어요. 그래서 인덱스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넣냐면요. 이렇게 넣었어요. Make Z파이팅을 만드는 현상을 Z파이팅을 일으키기 위해서 박스를 두 번 그리는 함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팩터하고 유니트를 이렇게 세팅 값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플래그를 하나 만들어서 플래그 드로우 트와이스를 두 번 그리기 두 번 그리기 플래그를 디폴트는 0인데 1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팩터는 폴리곤옵셋 팩터가 이 값이 바뀌면 폴리곤옵셋이라는 Set 버튼이 눌려서 작동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플래그 드로우 트와이스가 실행되면 똑같은 모드로 그 폴리곤옵셋 P를 켜고 ENABLE 하고 DISABLE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줬어요. 어 그러면 아까처럼 저기 똑같이 어 저기 폴리곤옵셋 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폴리곤옵셋 값은 폴리곤옵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까 그 인풋 HTML 인풋으로부터 가져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려고 콘솔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보세요. 테스트 해 볼게요. 릴로드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애니메이션 돌렸어요. 토글 애니메이션 했더니 애니메이션 돌죠. 그런 다음에 Depth test 를 켰어요. Depth 를 켰고 Make Zip fight 를 시켰어요. Zip fight 가 일어나죠. 잠시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빨간 면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잠시 스탑 시킬게요. 파란 면. 지금 우리가 파란 면을 보고 있어요. Make Zip fight 할 때는 원래 한 번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90도 돌린 로테이트를 Make Zip fight 하면 켜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켜졌죠. 그런데 켜졌는데 초록색이 켜졌어요. 그렇죠. 초록색이 켜졌죠. 그렇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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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팩터하고 U 값을 제가 어 파란 면이 파란 면이 보이면 Zip fight 그 원래 처음 그린 거고요. 두 번째 박스 그릴 때 연두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1 1 하고 세트 해 볼게요. 그랬더니 파란 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팩터를 마이너스 1 이것만 해 볼까요. 세트 해 봤더니 연두색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하 팩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먼저 그렸던 거를 나오게 하는 거고 아닌가. 그렇죠. 먼저 그렸던 거라고 그냥 아닌가. 잠깐만. 그면 잠깐만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되면 그렇죠. 뺐으니까 나중에 그린 값을 반드시 그리게 되고 이게 팩터가 플러스 값이 되면 네. 어 잠깐만. 마이너스 1 아 지파이트를 만들어야죠. 마이너스 1 값으로 세팅을 하면 네. 그렇죠. 이전 걸 그리게 되고 1 값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자꾸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1로 세팅하면 네. 파란색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하 먼저 그린 걸 그릴 거냐 나중에 그릴 거냐 이걸 가지고 이걸 선택할 때는 팩터 값으로 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이 부족할 때 한번 애니메이션 해서 보십시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잘 보시면 틈새 같은 게 생긴 그럼 이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 이렇게 하고 세팅하면 네. 여기 보면 틈새 같은 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볼게요. 100 100 세트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100 해 놓고 세트 볼게요. 그렇죠. 여기 구멍이 나타나는 듯한 약간 이상한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팩터들을 잘 조절하면 잘못 조절하면 네. 이것들이 네. 이게 말하자면 구멍이 나는 효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팩터들을 잘 조절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터들이 수학적으로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되죠. 구멍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구멍 나는 효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탠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탠실을 배울 때 스탠실을 가르쳐주고 나서 학생들이 스탠실이 저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탠실을 왜 실패했냐면 이거부터 실패했습니다. 스탠실 버퍼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켜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탠실 버퍼를 사용하고 싶으면 먼저 컨텍스트를 만들 때부터 스탠실 버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GL 캔버스 겟 컨텍스트 할 때 웹GL만 썼었죠. 근데 알파, 덱스, 엔티할이라스 이거는 원래 디폴트 값이 true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프리저브 드로잉 버퍼 이게 조금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프리저브 드로잉 버퍼 디폴트 값이 펄스인데 이게 펄스인게 성능이 더 좋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블 버퍼링을 할 때 빠른 속도로 더블 버퍼링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true로 만들어 놓으면 일종의 저도 정확히는 거지만 카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리저브 드로잉 버퍼예요. 드로잉 버퍼가 우리가 그리는 스탠실, 알파, 덱스, 칼라버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드로잉 버퍼가 프리저브 유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스탠실을 하면서 설명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 스탠실을 true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탠실을 true로 만들지 않으면 스탠실을 true로 만들지 않으면 네 절대로 스탠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삼아서 여기 Anti-Aliasing 있잖아요. Anti-Aliasing 제가 나중에 배운다고 했지만 펄스로 만들어 보세요. 네 펄스로 만들고 네 Reload 할게요. 똑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다릅니다. Inmission 해보면 이 바운더리에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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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돋보기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돋보기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어? 그럼 아까는 어떻게 했는데요? 아까 볼까요? 아까 코드에서 어? 그리고 나서 스톱 해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바운드를 보십시오. 약간 계단이 있긴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 계단 그냥 돋보기로 보지 않고 계단 보지 못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안티알리아싱을 끄게 되면 안티알리아싱을 끄게 되면 저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안티알리아싱을 껐으니까 엘리아싱이 발생하겠죠. 엘리아싱을 막는게 안티알리아싱이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지파이트에 관련된 것도 만들었다고 했고 스탠실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있어요. 스탠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면 이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일단 스탠실을 트롤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드로잉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드로잉이냐면 음 음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드로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큐브가 돌아가는 걸 만들죠. 그 그 전에 무엇인가 그리고 싶은데 그 그리고 싶은 것을 음 음 크리얼 가지고 그리려고 해요. 크리얼 가지고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네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어 간단한 네모 그리는 펑션을 만들 건데 네모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뭘로 그릴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렌더신 바로 앞에다 붙여 놓을게요. 뭐라고 봤더니 펑션 메이크 크리얼 스텐실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스텐실을 이네이블 했고요. 스텐실 마스크 0xFF 했고 전부 스텐실을 했고 0으로 크리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크리얼 하는데 어 뭘로 크리얼을 했냐면 네 어 크리얼을 스텐실 버퍼만 크리얼 했어요. 크리얼 했어요. 스텐실 이네이블 트레스트를 온 했구요 그 다음에 스테셜 마스크 ff 그 크리어 했고 그 다음에 크리어 스테셜 칼라를 다시 일루 만든 다음에 일루 만든 다음 영어로 다 지운 다음에 일루 만든 다음에 시절 액트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지혜 스테셜 크리 버퍼를 크림 했어요 그러면 400 300 에서 크기 100 콤마 벽 자기가 만들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절을 시절 위치를 바꾼 다음에 또 크리어 했어요 그러니까 즉 크리어 칼라 일로 400 300 300 200이 크리어가 됐겠죠 그리고 지혜 크리어 어 지혜 스테셜 펑션 으로 스테셜 펑션은 뭐를 만들냐면 만약에 일과 같다면 그리 일루 치 1 1이 만들어지는 게 어딘가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해 보시면 욕 시절 액트로 정해 놓고 크리어 한 대만 일이 됐잖아요 크리어 스테셜이 일루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스테셜 오퍼레이션을 스테셜 오퍼레이션 스테셜 오퍼레이션 킵킵킵을 해서 스테셜 데이터를 더 이상 바꾸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 디제이블 스테셜 테스트를 했으 아 시저 테스트를 시저 테스트를 꺼네요 그죠 루 스테셜 테스트를 켰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아하 그러면 이거는 어떤 스테셜 버퍼를 만들어서 크리어를 했는데 그 스테셜 버퍼 지금 크리어 스테셜 버퍼만 크리어 했어요 스테셜 버퍼만 크리어 해 가지고 0으로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스테셜 다 지운 다음에 1로 지울 건데 1로 지운 거 언제 어디 어디에 담아냐냐면 400 300 에서부터 100,100 300 에서 100,100 그래서 그 부분만 지웠어요 지웠는데 뭘로 지웠냐면 1로 지웠어요 1로 지웠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스테셜을 할 건데 왜 스테셜이 될까요 네 스테셜 이네이블이 됐으니까 이네이블이 됐으니까 스테셜을 할 건데 지의 스테셜 펑션은 만약에 일하고만 같으면 일하고만 같으면 일과 같으면 스테셜을 작동해라 그럼 스테셜이 트루가 되겠죠 트루가 되는데 스테셜 버퍼는 바꾸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디제잎을 시저 시저는 지금 꺼야 되죠 그러고 시저을 껐어요 그러고 나서 렌더 씬 하는데 크리어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드로우 하기 전에 드로우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려면 그냥 이거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스테셜 버퍼가 만들어지겠죠 렌더 씬 전에 이 함수를 불러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멍이 2개 네모난 구멍이 2개 뚫린 스테셜 버퍼가 만들어졌을 거에요 바깥에는 0이고 네모 두 군데에는 1이 들어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스테셜이 작동할 거에요 그리고 이 상태로 세이브 해볼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당장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기와 스테셜 버퍼가 스테셜 버퍼의 크기는 이 프레임 버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스테셜 버퍼의 요기와 요기를 네모나게 1로 만들었고 바깥은 0으로 만들었더니 음 그러니까 1인 곳에다만 그려라 했으니까 스테셜이 지금 작동하니까 나머지는 똑같이 작동하나 네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면 작동하고요 데프트 테스트 작동하나 작동하죠 그렇죠 음 스테셜 테스트가 켜지는 순간 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한 거죠 와 데프트 테스트 작동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와 내가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 토그레님을 선택하고요 요 상태로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스테셜 버퍼에다 그릴 수 있겠구나 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테셜 버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하 내가 무엇인가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릴 때 그 그리고자 하는 것이 나와도 좋겠지만 안 나와도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사각형 두 개는 클리어로 그렸기 때문에 궁을 뻥 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 그렸던 어떤 삼각형을 그리고 그 삼각형을 그린 곳에다만 그리게 하고 싶어요 또는 삼각형 바깥에만 그리게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그 삼각형이 예를 들면 노란색 삼각형인데 그 노란색 삼각형을 노란색을 그리고 싶지 않아 그냥 스테셜만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드로우 펑션을 부를 때 아까 배운 거 있죠 마스크 컬러 마스크 있었잖아요 지의 컬러 마스크로 컬러 마스크로 제로 엑스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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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스테셜 마스크만 그리고 나머지는 안 만들게 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스테셜 버퍼를 만들었어 만들고 크리어 한 다음에 다시 그리고 스테셜 버퍼를 만들었어 크리어 하고 다시 그리고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너무 바보 같은데 이게 여기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예를 들면 박스 두 개에 처해 있는 크리어 스테셜 버퍼를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쓸 거야 그러면 그러면 맞아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메인에 들어와서 이니셜라이즈 하고 여기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그냥 이걸 불러주면 되잖아 그쵸? 해볼게요 릴로드 잠깐 여기 보셨습니까? 다시 할게요 릴로드 어? 사라져버렸어요 릴로드 이씨 애니메이션 그림 나오나? 안 나와요 릴로드 한 번 나오고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한 번 나오고 사라져? 너무 이상해요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두 번 할까요? 트럴 씨 트럴 V 두 번 하면 되려나? 두 번 트럴 릴로드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캔바스 웹지엘이 준 캔바스가 계속 갱신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갱신 자동으로 안 일어나게 하려면 다시 메뉴로 돌아가서 프리즈 오브 드로윙 버퍼를 이거를 트루로 해놔야 됩니다 이걸 트루로 해놓으면 자 보세요 지금 릴로드 가만히 있죠 애니메이션 작동하죠 아 마스크를 한 번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싶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써서 get context 할 때 프리즈 오브 드로윙 버퍼 할 때 이걸 트루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스크 버퍼를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이걸 프리즈 오브 하는 게 되게 좋겠어요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 프리즈 오브 드로윙 버퍼를 하는 순간 굉장히 성능이 나빠집니다 굉장히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빠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를 트루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매번 버퍼를 만들어라는 말인가요? 네 매번 당연히 매번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걸 가지고 많이 쓰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에 바운더리를 이렇게 따서 뭔가를 그린다든지 하는 것을 많이 써요 그때는 물체가 계속 바뀌니까 매번 마스크를 스탠실 마스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엔 당연히 매번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이걸 다시만 이거 스탠실 버퍼를 거의 동일해도 동일해서 거의 동일이 아니라 그냥 동일해서 계속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 없는 짓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리즈 오브 드로윙 버퍼를 켜는 것보다는 끄는 것이 펄스로 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해보면서 경험으로 쌓이면 스탠실 버퍼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고쳤냐면 플래그 하나 만들었어요 플래그 드로우 스탠실이란 걸 만들어서 지금 원래 우리 가지고 있던 드로우 하기 전에요 보세요 이 플래그가 트루가 되어 있으면 스탠실 테스트는 이내블 하고요 스탠실 마스크를 이거는 스탠실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거고요 크리어 스탠실 영어로 스탠실을 크리어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스탠실 펑션은 뭐라고 했냐면 always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그리는 것은 무조건 세팅을 해라 세팅하는 것은 뭐냐면 1, 1 값으로 세팅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어떨 때만 스탠실 테스트가 트루이고 Depth 테스트이고 트루 됐을 때 리플레이스 하니까 리플레이스 값은 어떤 값으로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리고 그른 다음에 드로우를 했어요 이 모드에 따라서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 드로우 하고 뭐라고 했냐면 드로우 모드에 따라서 그리는데 이거는 트라잉글이나 뭐나 이런 걸로 그리겠죠 아까 우리 있던 드로우하고 똑같은 드로우예요 그런데 6개만 그렸어요 버텍스 6개만 그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한 면만 그리거든요 삼각형 2개니까 삼각형 2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스탠실 함수를 뭘로 바꿨냐면 아까는 무조건 그리라고 했는데 무조건 1로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그려? 네 만약에 그 값이 1이면 그때 그려 그리고 스탠실 버퍼에는 킵킵킵이니까 전부 킵이잖아요 스탠실 버퍼는 갱신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디 들어있냐면 렌더 씬에 들어있어요 매번 만드는 거예요 매번 매번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2개를 그리고 그 삼각형 2개에 대해서 계속 그려지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릴로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글 애니메이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겠죠 그 다음에 Depth Test를 켜 볼게요 그 다음에 스탠실을 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어떤 면인지 뒷면일 거예요 아마 저게 뒷면 2개에 대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죠? 와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뒷면이 마스크가 됐으니까 뒷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만 그 영역에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뒷면이 잘 생각해 보시면 뒷면이 우리 면으로 왔을 때는 거기다 무엇인가를 그리는 게 아니라 뒷면 자체가 그려져요 아하 그러면 뒷면 자체가 그려진 거를 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뒷면을 그리는 작업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때 무슨 마스크를 해요? 네 여기서 그걸 그리지 말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리지 말라고 시키는 거예요 버퍼 명령에서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면 버퍼를 끄고 싶을 때는 컬러 마스크 해가지고 끄면 돼요 그래서 이 드로잉을 할 때 드로잉 직전에 gl.color 마스크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gl.pulse인가요?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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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컬러 마스크 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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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시 depth test를 열고요 그죠 애니메이션을 열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빨간색 뒷면에 뒷면이 제일 먼저 있는데 빨간색 면이 나타났었는데 끄니까 빨간색 면이 안 나타나요 근데 빨간색 면이 뒤에 갔을 때 나타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depth test 때문에 이렇게 빨간 면이 back paste가 됐을 때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이때 제가 오케이 스탠실 버퍼를 스탠실 테스트를 꺼버릴게요 그랬는데 지금 지금 스탠실 스탠실 테스트를 끈 게 아니거든요 스탠실 모드는 켜져 있어요 근데 스탠실 모드가 켜져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려지잖아요 코드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프레그 이것대로 계속 만들어지진 않는데 계속해서 스탠실 버퍼가 유지됐어요 그렇죠 물론 이 스탠실 테스트는 이네이블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유지됐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get 할 때 프리저빙 들어가는 버퍼 해서 그래요 지금 잘 보시면 봐봐 여기를 펄스로 해도요 펄스로 해도 우리가 그림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릴로드 하고요 펄스로 했고 토글 애니메이션 했으면 돌아가고요 Depth 테스트를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실 테스트를 켰어요 그러면 빨간 면이 뒤로 갈 때만 나타나죠 빨간 면이 뒤로 갈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빨간 면이 나타났을 때 스탠실 테스트를 꺼도 저 면에서 계속 그려졌는데 이제는 안 그려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스탠실 버퍼가 프리저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합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스탠실 버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스탠실 버퍼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는 캔바스에서 컨텍스트를 get 할 때 프리저브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실 버퍼를